두 번째 소식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쌍둥이 판다가 그새 많이 자랐다죠. 그렇습니다. 국내 첫 쌍둥이 판다의 생후 한 달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태어날 당시에 핑크 젤리 같았던 쌍둥이 판다들. 한 달 만에 검은 무늬가 확연해졌습니다. 몸무게도 한 달 새 각각 6배, 8배 늘었습니다. 태어난 지 딱 한 달이 된 쌍둥이 판다는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아서 푸바오의 동생임을 따서 첫째는 동바오, 둘째는 생바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빠 러바오를 닮아서 등에 검은 무늬가 V자 형태를 띄고 있고요. 둘째는 엄마 아이바오처럼 U자 형태의 무늬를 띄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현재 쌍둥이 판다들은 엄마가 두 마리 모두를 동시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사육사와 수의사들의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버랜드에 따르면 쌍둥이 판다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 배밀하고 또 시력이 생기기 시작해서 생후 4개월쯤부터는 4발로 걸음말로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